이리 오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전화 예약 주신 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님 위한 관리 코스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토탈케어 아이코스. 너무 오랜만이시죠? 그동안 계속 귀청소랑 스킨케어를 따로따로 받으셨는데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토탈케어 A 코스부터 A, B, C, D, E, F, G, H 코스까지 관리를 해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토탈케어 아이코스 진행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오늘 토탈케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토탈케어 그동안 쭉 받아보셨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우선 토탈케어 아이코스고요. 처음에 우리 구독자님 제가 샴푸 해드릴 거예요. 샴푸 해드리고 머리는 이제 자연건조로 드라이 되는 동안 얼굴 클렌징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기초제품 흡수시켜드리고 피부관리를 위해서 마스크팩 네. 좋아하시죠? 고무팩 해서 얼굴에 탄력, 각질, 모공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얼굴 마스크팩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귀청소 해드릴 건데요. 이제 풀코스로 솜털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저희 귀청소 받은 지 조금 오래 되셨으니까 귀지가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귀청소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 수제비 샵에 오셔서 귀청소 받으시는 게 훨씬 귀에도 물이나 자극이 되지 않고도 좋으실 거예요. 귀청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귀 마사지까지 이렇게 머리, 얼굴, 귀 이렇게 풀코스로 토탈케어 아이코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설명 제가 해드린 거 잘 보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관리 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구독자님 컨디션 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샴푸 하실 거니까 네. 저쪽에 준비된 샤워실로 오셔서 샴푸 먼저 받으시고 토탈케어 아이코스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옷 갈아입으시고 샴푸 실로 오시면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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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뵙겠습니다. 네. 이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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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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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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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ually 가새인 Case 시작 일어나실게요. 관리실로 가시면 돼요. 샴푸하니까 개운하시죠. 아까 두피 마사지까지 해드렸으니까 제 머리는 자연건조시키면서 스킨케어 해드릴게요. 일단 클렌징 먼저 해드릴건데요. 저거 내 눈에 감사드립니다. 얼굴에 있는 눕비물을 깨끗하게 클렌징 해드릴거에요. 턱이랑 코 양쪽에 코 양쪽에 코 양쪽 코 양쪽 꼼꼼 엉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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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닦아드릴게요. 면을 탔기시킥에 최저음을 뺀어요. 면을 잡고 면을 끓는는 그런 것도가 그래요. 마늘로는 반박을 끓는다. 멜리를 해서 잘 야質천히 해 놓을까구요. 한 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꼼꼼하게 이제 클렌징 되셨구요. 스팀타워 안골에 각질 이뤄낼 수 있게 스팀타워 스팀타워 들어갑니다. 스팀타워 스팀타워 네. 시원하시죠? 네. 각질을 불러줬으니깐요. 이 제품은 거품 형태로 되어서 얼굴에 도포를 해주면 거품이 포글 포글 일어나면서 각질이 같이 올라오는 제품이에요. 각질 제거해드릴게요. 브러쉬로 브러쉬로 발라주세요. 각질이 포글 포글 각질이 포글 포글 올라와요. 거품이 포글 포글 느껴지시죠? 각질이 별로 없으셔서 각질이 별로 없으셔서 금방 닦아내면 돼요. 약간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살살 닦아주시면 돼요. 이제 스킨케어 들어갈건데요. 그리고 토너로 토너로 피부결 종론해드릴게요. 토론 토론 향이 좋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케인 흡수시켜드릴게요. 스케인 흡수시켜드릴게요. 스케인 흡수시켜드릴게요. 손으로 깨끗하게 흡수시켜드렸구요. 모던 립백 하기 전에 크림 발라드릴거에요. 유산균 성분이 들어가있는 제품이구요. 스케인 흡수시켜드릴게요. 스케인 흡수시켜드릴게요. 스케인 흡수시켜드릴게요. 스케인 흡수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되셨어요. 이제 모델잉팩을 준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으세요? 비염 있으시면 안마가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모델링 마스크팩까지 해드렸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팩마를 통한 귀청소 들어갈거에요. 네... 이제 귀청소 할건데요. 귀에 각질이 조금 있으시네요. 귓바퀴 쪽에 각질 먼저 제거 해드릴게요. 귀청소 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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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질 제거해드렸구요. 귀안에 자세히 해볼게요. 귀지가 꽤 있으시네요. 저희 스킨케어 샵 안운지 꽤 되셔가지고 귀지가 꽤 있는데 귀지를 녹이는 제품을 제가 좀 넣은 다음에 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귀청소를 하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이쪽도 이쪽도 면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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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를 봐줄게요. 아까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이쪽은 이쪽은 아직 딱딱한데 면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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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여행 여기 여기 아프세요? 어. 조금 더 쉬워요. 조금 더 쉬워요. 여기 아프세요? 아프세요? 이쪽도 꺼낼게요. 이쪽도 네. 되셨구요. 이제 솜털로 귓바퀴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자극과 편안함을 해줄 수 있어요. 자극과 편안함을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솜털과 편안함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함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편안함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편안함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으세요? 귀지가 많이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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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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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청소도 해드렸고요 이제 귀마사지까지 해드리면 오늘도 딸게요 코스는 마무리되겠네요 그러면 귀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귀청소도 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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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사지까지 해드렸어요. 귀에 남은 제품 닦아드릴게요. 닦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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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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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손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놓을게요. 다음에도, 수제비샵에서 토탈케어 받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제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